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강산드리고요. 오늘은 산드리가 이 도토리 가루를 이용해 가지고 도토리 묵을 한번 만들어 볼 건데요. 제가 작년에만 해도 산에서 주워다가 도토리를 말려가지고 방아실 가서 빠서 도토리 묵을 쓰곤 했는데 그렇게 하면은 정말 쫄깃쫄깃해가지고 이렇게 던져도 깨지지 않는다고 그래야 되나? 그 정도의 쫄깃함이 있는데 이렇게 사다가 하는 거는 그 정도는 아닌 것 같지만 그래도 가루하고 물 비율을 잘 맞추면 시중에서 사먹는 것보다는 좀 맛있게 만들어지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도토리 가루를 이용해서 도토리 묵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먼저 도토리 가루 계량을 할 건데요. 저는 오늘 이 종이컵으로 3개를 할 거거든요. 그렇게 하면은 저희가 한 두 번 정도 먹을 양이 나와요. 그래서 이렇게 까등 말고 이 컵 위에 선에 올 정도로 해서 이렇게 도토리 가루 3컵을 준비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물을 섞어줘야 되는데요. 제가 만약에 도토리를 주워와가지고 끓인다 하면은 제가 도토리 가루하고 물 비율을 1대 6으로 하거든요. 근데 제가 이렇게 수퍼에서 몇 번 사다가 해봤더니 1대 6으로 하면 조금 물량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1대 5로 해가지고 한번 해보도록 할 건데요. 한꺼번에 물을 다 붓고 녹이면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물을 조금 붓고 녹여준 다음에 다시 이렇게 물을 섞어주면서 총 물 15컵을 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엿기름망을 이용해가지고 한번 걸러줬는데요. 이렇게 하다보면 이렇게 찌꺼기가 꼭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걸러서 준비를 했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준비된 도토리 가루 녹인 물을 끓여만 주면은 묵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얘를 처음부터 센 불로 해놓고 계속 얘가 뽀글뽀글 끓을 때까지 센 불로 하면은 얘가 나중에 타거나 아니면 좀 쫄깃함이 덜하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센 불로 하고 이 물이 미지근해지면은 바로 불을 추려서 얘가 이 도토리 가루가 물에서 충분히 부르면서 묵이 될 수 있도록 불을 중불로 추려놓고 계속 이렇게 저어주시면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딱 봐도 어느 정도 걸쭉해진 게 느껴지고 바닥에서 이렇게 찌꺼기처럼 뭉치기 시작을 하거든요. 그러면 이때는 이제 불을 약불로 추려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계속 저만 주면 이제 얘가 묵이 완성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이렇게 불을 줄여 놓고요. 계속 저어줘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이 정도면 묵이 충분히 만들어진 거거든요. 이 상태에서 이제 소금을 넣을 건데요. 소금은 딱 이 정도 한 꼬집 정도만 넣고요. 그리고 나서 소금이 골고루 섞일 수 있도록 충분히 이렇게 저어주신 다음에 그리고 나서 이제 참기름을 이렇게 듬뿍 한 스푼 넣어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참기름을 넣어서 하면 이렇게 색깔도 예쁘고 그리고 맛도 틀려지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벌써 색깔이 달라지는 게 보이시죠. 그래서 이렇게 참기름을 한 스푼 넣고 충분히 섞어주신 다음에 이제 불을 끄고요. 틀에 다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이렇게 유리 그릇을 준비를 했는데요. 여기다가 이렇게 도토리믹 쓴 거를 부어주시기만 하면 되는데 밑에 모양이 있으면 또 그 모양대로 묵이 만들어지거든요. 그래서 예쁠 수도 있는데요. 저는 그냥 밋밋한 그릇을 이용을 했고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도토리믹이 다 부어지면 위에도 예쁘게 이렇게 한번 수저로 다듬어서 모양을 만들어주시면 되고요. 이렇게 해서 이제 식히기만 하면 되는데 처음에는 이 뜨거운 열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뚜껑을 좀 열어놓고 식히시다가 위에를 마르지 말라고 우리 랩 있잖아요. 비닐랩. 그걸 한번 딱 씌워서 굳혀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묵이 완성이 됐고요. 얘를 이제 틀에서 한번 빼보도록 할 건데요. 뺄 때는 그냥 간단해요. 이렇게 그릇을 엎어서 그릇만 빼주시면 되는데 이게 묵이 그릇에 잘 안 달라붙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빼서 이렇게 만져보면 탱글탱글 느껴지시죠? 자 이제 얘를 잘라서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이거 한 조각이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 한 조각을 이렇게 잘라서 준비를 했고요. 그리고 여기에다가 이렇게 양념장을 이렇게 뿌려서 먹어볼 건데요. 이 양념장 만드는 건 뒤에다가 올려놓을게요. 진짜 맛있는데요. 우와 순식간에 없어졌네요. 이제 도토르미고 양념장을 만들 건데요. 먼저 이렇게 고춧가루를 한 스푼 넣고요. 그리고 나서 저는 간장을 6스푼을 넣었는데요. 이거는 양조간장이거든요. 집간장은 너무 짜니까 양조간장 6푼에 참기름도 한 스푼 넣고요. 그리고 여기다가 식초도 한 3분의 1 정도를 이렇게 넣어주셔야 맛있거든요. 그래서 식초도 3분의 1을 넣고 그리고 대파 다진 거 절반 정도를 이렇게 넣고요. 그리고 나서 여기다가 이제 통깨도 이렇게 한 스푼을 넣어서 골고루 섞어가지고 이렇게 양념장을 만들었습니다. 자 양념장 완성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도토리묵하고 그의 곁에 려지는 양념장을 만들어 봤는데요. 오늘도 산들이 영상 시청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즐겁고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